너 뭐하지. 너 뭐해. 너 뭐해. 야. 너 뭐해. 누나 똑같이 그렇게 그렇게 깔깔 대고 웃으시겠어요. 저 팀을 끌어서 레전드 팀의 승리를 가겠습니다. 자 승리한 팀은 먼저 이 앞에 있는 거를 세 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팀은 기본적으로 세 나가는 데 다섯 명 정도. 아니 왜 이래요 정말. 아니 같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 분 나오라고 했는데 왜 다섯 분이 나와요. 원래 90년대 그랬어. 그냥 집으시면 끝입니다. 자 두 개 가져가시죠. 자 지금 열어보셔도 됩니다. 니네 이런 거 있어. 우리 볼래요 우리 거.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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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뭐야 이거. 얘는 딱지도 그러고 왜 이런 것만. 내가 딱 고르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 저 상원형 좀 챙기세요. 저 상원형. 아 저 상원형. 아 저 상원형. 아 저 상원형. 아 저 상원형. 98년도. 1998년도로 갑니다. 잘못이. 예. 네. 우리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우리 이겼습니다. 아 우리. 이겼습니다. 야 우리가 앉아있을 거 같고. 보셔요 좋다고. 보셔요 좋다고. 보셔요 좋다고. 통증을 한 거 같고. 예.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연하네 태연히 가. 나 대학교 3학년 때. 나 11살 때. 나 18살 때. 나 18살 때. 자 레츠고. 배가 되세요. 백전. 99. 자 내릴게요. 부술은 계속 주머니에 갖고 있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리십시오 형님. 하고 있습니다. 내리십시오. 자 얼른 오세요.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너무 내밀겠다. 이거 전적을 하겠다. 여기 사진이 뭐야. 사진이 있네.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텍사. 잘한다. 여러분. 지금 하는 판까지만 보이세요. 지금 하는 판까지만. 보이세요. 한 시간만. 한 시간만. 한 시간만. 한 시간만. 한 시간만. 빨리 까두고. 말 좀 들으세요. 빨리 모이세요. 아. 아쉽다 아쉬워. 김종국 어린이 빨리 모이세요. 상원 형님이 서브라스 드디어 멋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0년대 오락실의 5신 기념으로. 대표적인 오락실 게임인. 펀치. 펀치. 펀치 게임으로 승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 형 남성 형님 날라가셨어요. 날라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 바람이 좋은 줄 알았어. 바람이 좋은 줄 알았어. 아 조목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 아 잘한다. 박 팀 대표 4명씩 인텔 올킬 방식입니다. 아 올킬이야? 올킬을 했는데. 아니 아니 얘가 있는데. 아니 올킬이야. 정답을 안 죽겠어. 이거. 이거 915 종국이가 세운 거예요. 내가 보는데 남정이가 올킬이야. 자 그러면 가죠. 남정이 형 진짜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정이가 잘 먼저. 우리 누구 나갈까?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갈까? 형이 대전. 오. 아 남정이야. 박남정 화이팅. 야 올킬 하는 거 아니야? 오 뭐야. 오.